호밍이다 이건 무조건 호밍이지 진짜 개사기 저거 어? 안녕하세요 안녕 가세요 어? 오이 오늘은 취무등이랑 3판 2선승제로 치킨 내기 사전에 얘기해둔 건 없지만 취무등이라면 충분히 오케이를 불러줄 거라고 생각을 해 아 내가 너무 잘하는군요 저 3판 2선승제로 치킨 내기 한번 라운즈 해보도록 합시다 자신 있으십니까? 나는 그래도 뭐 사랑하는 동생한테 치킨 하나쯤이야 저도 아주 웃으면서 줄 자신이 있다고요 아 저도 사랑하는 형한테 치킨 정도야 물어먹을 자신이 있다고 내 카드를 잘 몰라서 좀 읽는 시간을 가질게 악기를 사용한 이후에 발사하는 총알은 데미지가 증가한다 별로 안 필요한 것 같고 가만히 서 있으면은 어둠의 에너지를 흡수한다는데요 이게 뭔 소리예요? 한번 써볼까 이거? 블랙홀처럼 돼버리는 거 아니? 이게 좀 궁금하다 스프레이 딱 봐도 쓰레기같이 생겼는데 표정부터 기분 나빠 보이잖아 스프레이 싫은 것처럼 생겼잖아 난 스프레이 개인적으로 좋던데 아 그걸 말해주면 바로 가져가네 그래 한번 보자 우와 뭐야 가만히 있으면 어둠의 힘을 습득한다고 하는데 저 지금 충전 중이에요 충전 중 충전 중 그거 개 쓰레기 근데 생각보다 별론데? 아 움직이면 게이지가 도로 다하네 겁나 가만히 있어야겠다 오케... 오와 Sovi 요 Ya Hey 일로와 아 Weil 와 Also 오지마 이제 오지마 안돼 저거 차기자를 가해야돼 도망쳐 오wh 저거 뭐야 도망쳐 이겨라 우아 데뷔지 뭐야 빨리 죽여야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근데 이거 효과를 잘 모르겠네. 근접을 해야지 이게 데미지를.. 집안아! 아 집안아! 어 뭐야 왜 이렇게 아파. 아 스프레이 데미지가 너무 구린데? 맞아 스프레이는 데미지가 좀 구리기는 한데 맞추기가 쉽지. 아니 그냥 총알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창고리가 너무 짧아져 스프레이. 아 스프레이 개 쓰레기야. 아 쓰레기 잘못 골랐다. 버스트가 아마 약간 이렇게 흩뿌리듯이 나가는 거지 않냐? 혀가! 한 번 써봐. 아 궁금함을 참을 수.. 아 그런 느낌이구나. 궁금함을 참을 수가 없는데? 아우 야 진짜 너무 아픈! 아 도망가지 마시고 일로 오시죠. 아우 와우! 개사기인데 저거? 아우! 간사하게 웃는 거 왜 이렇게 꼴받지? 아 원렉 그런 게 저의 캐릭터 아니겠습니까? 간다 안 돼? 아 어둠의 힘 전혀 못 쓰겠어. 제발 좋은 카드. 좋은 카드. 하나도 없네. 맞기를 했을 때 소형 폭발물들이 여러 개 흩뿌려진대요. 한 번 부활할 수 있네? 죽었을 때? 능력 7 되게 애매하다. 폭발로 간다. 아 오케이 부활 안 들었다. 초 근력. 아 부활 개사기인데 안 들었다 다행이다. 아 부활 개무서워. 어어어. 오 뭐야 뭐야. 오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있어? 아 뭐야. 오야. 야 야 야 야. 와. 뭐LED. 깜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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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같이 죽었는데? 뭐야? 어 내가 이겼네. 어 내가 이긴 걸로 됐구나. 와 다행이다. 괜찮아 어차피 5번 이기면 끝이야. 아 내가 지금 보니까 어둠의 힘이 발현되면은. 막기가 계속 발동이 돼서 폭탄을 미친듯이 쏴요. 블랫이.. 블랫이 더 늘어나? 와.. 야 근데 이건.. 이거는 신중해야 돼 이거 쏘면은.. 그 사정머리가 짧아질걸? 산탄촌처럼 나가 근데 일단 반사 있어야 돼 반사 헉? 탄압 많을 때 반사가 개사기 간다! 우와 이거 지금 내꺼에 나도 맞아? 수고 얍! 오! 갑니다! 온다! 갑니다! 근사 온다! 으악! 아 빠졌어! 으악! 저거 뭐야 저거 야 이거 괜찮네 아 저거 어드베인 개사기네 저거 안녕?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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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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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아 와 이거 폭격이네 망했다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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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쪽에서 지금 대기 타고 있나봐 내가 뭐가 될 거 있을거야? 미쳤네 빨리 골라 빨리 어 다들 다들 스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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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네 그 조합에 터지기 전에 죽여야 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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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شر 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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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ansen 자기 총알을 자기가 튕겨서 맞았어 반달아 개쓰레기야 타당이 나한테 더 맞아 와 스프레이가 또 나왔는데? 이건 뭐야? 총알이 상대를 밀치는 힘이 더 강해진대 꿀잼 플레이 가자 간다! 오세요 오세요 유성폭격기 무수등이 간다! 갑니다 히 오! 들어와! 어둠의 힘 개사기네 진짜 와 어둠의 힘이랑 저 포격기 조합이 진짜 미쳤네 안 돼! 도박자! 살려줘! 살려도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어? 끝났다. 안녕히 계세요. 됐다! 너무 빡세다. 망할 어둠의 힘. 이게 뭐 뒤집은다 아니면 어둠의 힘이야. 됐다! 스턴이 개사기인데? 스턴하고 밀치니까 날라가서 죽네. 오 그러니까 스턴을 먹은 상태에서 밀치기를 당하면 반대편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느리느리 움직여요 총알 크기 증가 이걸로 해보자 안돼 사거리가 멀어질수록 총알 크기 증간대 오! 오! 야야야야야야야 오! 왜 나 이상해! 날라가는 거 봐! 저거 뭐야! 와! 날라가는 거 뭐야! 대박인데? 날라가라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뭐지? 하지? 알지? 와우야야야 안녕히 가세요 ㅋㅋㅋㅋ 와 이거 밀치기가 되게 치명적이다 으아 엄청 많은데 1발만 맞아도 밀쳐지니까 어 저 무드득이 간다! 빠아야야야. 나도 밀리네. 어 스턴. 어 스턴! 어 스턴 전에 앞머리 안가줘! 너 이상하지? 필이 왔지, 지금. 아, 바보. 아, 나 어둠의 힘 발견 내려는 거 했는데, 멋진 모습 보여줄라 했는데. 형? 아 형, 아! 컷! 이걸로 서로 한 받는 거네요. 어떡하지, 이거? 이동 속도 증가다! 이걸로 간다. 와리가리. 플레인형이나 난아 목소리 비세. 뭐야, 저거? 종기줄 뭐야 이거 아 그거 내가 너 쪽으로 너 쪽으로 과보 몇 쪽으로 다가가면 내가 이동속도 60% 증가야 아우 미칫 어? 시작한다 왔다 달려가 백다리 게이 1점 진짜 으야 니 차려 카드 골라 아 뭐야 내가 먼저잖아 좋은 게 없는데 뭐야 이거는 총알이 느리게 나가는 거야? 설명만 보면 그런디? 신기하네 왜 총알이 느리게 나가지? 엥? 오히려 나중에 이게 콤보가 된다 음 총알 여러 개 나갈 때 총알 느리게 나가면 무섭잖아 음 그럴 수 있지 꼭 빨로 가야지 그냥 아 진짜 에바다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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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서로 왼쪽이랑 오른쪽 서로 짝각해 뭐야 뭐야 오빠 오빠 아니 이게 뭐야 서로 시작했어 저게 내 캐릭터인 줄 알고 서로 반대로 벽 쪽으로 튀었어 아 진짜 개웃기네 어? 오빠 오빠 나이스 한대 넣어 우와 진짜 개막이 이거랑 어떻게 이겨 한대 넣어 예 봐봐 자 이제부터 시작이야 좋은게 있을거야 진짜 개웃기 때리면 ACP를 뺏는다 어 맞어 그거 피 흡이야 피 흡은 먹어야 돼 치 오하우 오 어? 잘먹고 갑니다 아, 나 씨 경전중이네 오! 막았다! 으악! 죽어! 어, 센 바람! 높은... 빠져나! 차렷! 오! 오지마! 오지마! 어? 오지마! 오지마! 쏠거야!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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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침착해! 으아아아아아악! 아, 침착했다! 아, 까비! 아, 사랑하는 동생한테 치킨 먹나요? 아, 다 쓰레기야 아, 치킨 진짜 존맛일 듯 베이지를 넣고 나면 빨라진다 3번 튕김 아, 정전이 늘어나긴 하는데 차라리 이걸 먹자 지금 저 폭발샷이 범위가 너무 사기여서 이거라도 없으면 어떻게 상대가 안 된다 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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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역시 튕기기 좋아! 오, 이걸 무기임무를 피해? 좋아! 점샷! 오! 오오오오오오 어? 잘 피해? 으아! 으아! 됐다! 아 좀 치해내. 와 컨트롤로 터트롤. 아 잘하는구만. 덕샷이다. 내가 아까 말했던 샷건. 아 안돼. 폭발 샷건 진짜 망했다. 차거리 개 망했는가? 오! 뭐야 이거! 오! 엄마! 안돼요! 안돼! 오! 엄마! 이 개방! 개방!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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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맵이 너무 못하네. 상구리는 형편 없지만, 근접전에서 아주 망한다고... 저런 맵에서 어떻게 이겼지? 잘 먹었습니다. 저렇게 근접밖에 못하는 맵에서 이걸 어떻게 이겨. 아! 오야! 폭발을 내가 맞았네. 우악! 아, 이런. 나이스! 이런, 이런. 아, 근데 너무 무섭다 저거. 어? 총알이 더 늘어난다고? 여기다 총알 설마... 이걸로 가자! 좋다. 한번 와 근데 한번 쏘면 장전해야되네 저게 진짜 총이지 일루와 왜 형만 진짜 총 쏘여? 왜 저도 콩알탄 쏘고있는데 형만 진짜 둘이야 아니 저거 어깨 상대야 저걸 이렇게 상대야 하하하하 잘하는데? 오 오 떨어질 뻔했다 호흡 죽어 죽어 그 때가 없어 숙아 이 맷에도 어깨 이기냐 저걸 하하하하하하 아 나도 좀 뭔가 데미지를 넣고나면 HP가 2배가 된다 어 그러네 3초동안 어? 호밍이다 호밍 진짜 떴다 이거 무조건 호밍이지 와... 저 무조건 근접으로 가야돼 아 미친색 와 이거 오 잠깐만 잠깐만 반사다 이놈아 반사 뭐야 반사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엄마 그 반사 그 반사 유도될 때 본인이 가까이 있으면 자기한테 맞아 아 진짜 어 오 오 올리루 개꿀 와 진짜 개사기 저거 정말 버티네 와 저걸 버티네 와 저걸 버티네 허? 후아! 후, 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지금이야! 지금이야! 나이스야! 아니 이게 나한테도 오는구나 이제 엄마! 오지마 씨! 어? 어. 진심으로 오고 왔었어! 오! 개쓰레기 게쓰레기 는 거 아싸! 잊어! 으어 우이야 뭐 일단 치킨은 제가 확정이긴 하지만 한 판 더 해봅시다 나는 거 뭐 있나? 오! 이거 괜찮습니다 땅에 박지 않아요, 총알이 총알 싫어! 와아아아악! 아아아아악! 강하구나, 동생! 든베라! 애증관계! 애증관계 박살 샷! 와아아악! 애증관계 박살 샷은 뭐야? 와아악! 형이 박살리는 샷! 야, 저거 총알 피하기 되게 어려워 형이 또 멋있는 거 보여줄까? 슈퍼 노우바! 뭔가 불안한데 저거 우리.. 갈때도 함께 나고 갈때도 함께 간다! 으아악! 갈때도 함께! 아악! 아니면 혼자 가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하 호우! 레츠고! 호우! 혼자 보내듯였다! 앟, 뭐지? 아, 형! 앟! wield cool 발판이 좀 미끄럽네 아무것도 안하고 승하기 이걸로 해야지 총알 속도 증가 여기 무너지는데 아 야! 왜 그래! 아루카 따기! 우와! 반사 뭐야! 호! 호오! 안녕히가세요! 안녕히가세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쓰기가 좀 어렵네 사랑하는 동생아! 이리 오려! 우리 사랑하는 동생! 어! 없다! 없다! 비거즈! 슬슬 능력 얻었어야 하긴 하지 이캣디타기의 능력 가만히요! 망했다. 촛! 우와! 우와! 뭐야 저거! 와! 내가 더 빨라! 이게 진짜 총이지! 이게 진짜 총이지! 진짜 총! 진짜 총! 진짜 총! 아 너무 빨라건네 이거. 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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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좀 치네? 뺑! 아야 뭐해? 으아악! 으리석은 동생이야. 제대로 떨어지고 더 빨라준다고? 얼마나 빠른 총알 속도를 원하는 거야? 튕기자. 튕기기. 빠르게 튕기는 총알. 생각만 해도 벌써 꾹꾹거린다. 너 잘못 쏘면 큰일 나지 않을까? 헛! 이리 와요! 오! 헛! 오야! 우와! 잘 쏘네. 형님께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아우가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와이로! 뭐 이놈아! 형이 가라 하와이! 형이 가라 하와이! 어! 아! 아! 에임 괜찮고! 아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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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압은 동생. 예전에 제가 아니라고요 형. 전 내기에 지면 강해지는 특징이 있죠. 내기에 지면 강해지는 거야? 아니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막 4개 할 땐은 대만 3개이고 나서 강해지지. 너무 슬퍼. 이걸로 가자! 싫어요! 허! 어 embr брULL 룰스!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짤길이 뭐야 그게? 어쩌면 짤길이 받는 거지? 아프다! 아악! 슈퍼다발 개 상이! 으음! 아! 아프다! 일기가 러wi아압! 와 그거! 오지마! 오지마! 어 이거 디케이 괜찮다. 어 너무 무섭다. 디케이가 뭐냐면 바로 데미지를 입지 않고 사초에 걸쳐서 네가 준 데미지를 받는 거거든. 아 그래서 짤 일로 들어가는 거구나. 그치 그치 천천히 딜이 바뀌니까 내가 빠르게 근접으로 가서 슈퍼노바로 백하이가 아니라 디케이에요. 디케이부식. 백하이. 이거는 더 빨라져. 더 빨라져. 얼마나 빠른 걸 원하는 거야. 역시 상남자. 그렇고도 내 계랄을 탐다. 우와 총알 너무 빨라. 내 총알이 어딨댔지 나도 모르겠어. 우와 너무 빨라야 내 총알이야. 강하구나. 하지만 나에게 미치지 못하지. 안돼. 올린 스피드 점큰하죠. 총알 속도 빨라지는 것만 왜 계속 나오냐. 최속의 남자. 최속의 남자. 우와. 뭐야. 이게 진짜 초기 대박이다. 빛의 속도로 또 뭐야. 아. 잠깐만. 슈퍼누바. 오. 오. 아니 데미지를 안 받아. 우와. 난 맞아도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 남자. 플레임. 아니 개당이. 안돼. 안녕히 계세요. 방금 뭐였지? 스턴? 빠르게 쳐도 데미지를 안 받으니까 이길 수가 없다. 죽어라 동생. 나도 진짜 초기. 아니 데미지를 안 받는다니까. 으. 야. 저게 제가 사기 능력이다. 저거 데미지를 안 받는 게. 그러게. 생각보다 저거 되게 괜찮네. 저 정도로 성능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른 건 아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저의 승리로. 뭔가. 너무 다 이겨버리니까 좀 미아하다 야. 야. 역시. 형을 상대로 이길 순 없었다. 와. 우리 사랑하는 동생. 실력을 갈고 닦아서 다시 재도전하길 바래. 내 치킨값은 언제나 마련이 되어 있다고. 치킨 무슨 치킨. 그냥 네가 원하는 걸로 해줘. 교촌치킨 어때 교촌치킨. 아 교촌 좋지. 아 내가 먹는 거 아니지.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또 놀자. 재미가 있었다. 재미가 있었다. boots are right. efficiency. 되 BendCome. ements 소리 notrergy. ыми 등 Western countries. 준빛 input. 드 downtime. 오픈 말은 다른 을 fields. 원원 read 16274 의원 같은punkt 을. 신 sicb. 노후 Back. 고맙 등의 쓸 수. 감사합니다.